중고마블의 해군의 상징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고마블의 해군의 상징 리포터 한포터 한성현입니다 중고마블 촬영은 정말 일한다는 느낌이 아닌 어디 놀러가는 그런 느낌이 나요 근데 PD인데 표정이 왜 그래요? 그러니까 제가 생각보다 고통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표정인데 제가 운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? 자 던져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오? 잠깐만 우리가 심부동이 있었으니까 1, 2, 3, 4, 5 0 정도? 또 키워드를 한 번 뽑아보봐야죠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오? 힐링 아니 운이 이렇게 좋아서 되겠어 아 진짜 로또봉권 긁어야 될 것 같아요 아 가져가시고 아니 안녕하세요 네 잠깐 제가 뭐 하나 좀 여쭤보려고요 혹시 영정동 뭐가 좀 유명한가요? 카페하고 깡집하고 겸해서 그런 데가 많고 그 왜 또 좀 유명한 곳이 있나요 아버님? 바다 뷰도 좋으니까 유명한 캠핑장도 있고 또 제가 이 여행 키워드가 힐링이거든요 캠핑장에서 좀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이건 꼭 먹어야 된다 추천해 주실 만한 음식 있으실까요? 캠핑 가면 또 집에서 못 먹는 바비큐 진짜 숯불로 해서 꼭 먹으면 소스도 한 잔 하고 하면은 오늘 우리 아버님께서 추천해 주신 캠핑장 또 제가 이 중구청 중구마블의 리포터로서 순간이동으로 영정동 캠핑장까지 바로 한 번에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시작 이야 여기가 아까 말씀하신 그 캠핑장이구나 바닷바람과 이 선선한 이 공기가 진짜 이 캠핑하기 딱 좋은 환경이네요 와 아니 근데 저기에 덩그러니 이렇게 놓여져 있는 저 두 개는 뭐예요 피디님? 텐트를 치다니 아니 그런 말씀 없으셨잖아요 근데 힐링 아니었나요? 아 원터치 텐트 이게 뭐죠 이게? 이거 아니 제가 원터치 텐트 그 외관을 안 하는데 이렇게 안 생겼는데 이거 지금 일일이 다 쳐야 되는 그 텐트 맞죠 피디님? 아니 오늘 힐링이야 힐링은 원터치 텐트처럼 빵 해가지고 열려야 아 일단 너무 더워가지고 이거 좀 보셔야겠다 아 아 또 이거 또 벗는 모습 보면 또 이거 또 이렇게 난리 날 텐데 또 여기 사용 설명서 그런 거 없나요 여기? 하나도 모르겠다 자 해보자 자 이건 망치 어? 이건 뭐예요 피디님? 팩 팩? 아 팩 아 그래도 나는 보이스카우트럴 씬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? 오 오 차 회장님 그 전에 저희 미션부터 드리겠습니다 한 시간 너무나 여유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오케이 렛츠고 한 시간이면 도착한 너무 시간이 많아가지고 친구랑 잠깐 통화 좀 하고 안 돼요? 아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어쨌든 치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죠? 인생에 정답은 없어요 내가 하는 게 꼭 정답이지 내가 가는 길이 꼭 길이에요 내가 가는 길이 꼭 길이에요 설명서 포함 도와주시면 안 돼요? 오늘 피디님들도 퇴근 못 해요 오케이 그러면 미션 하나 드릴게요 캠 캠핑을 하러 왔습니다 핑 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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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더 기회 해드릴게요, 삼행시 다시 하겠습니다 캠! 캠핑을 좋아하시는 분들 핑! 핑! 하고 머리에서 소리가 난다고요? 장! 장소불문 인천 0 정도가 최고입니다! 오케이 20분 안에 빨리 쳐야 돼요, 도와주세요, 도와주세요 헬프미, 헬프미 오늘 우리 피인이 없었습니다, 진짜 오늘 나 그만 더 따지자, 이거 힐링이라며, 이게 뭐 힐링이야 어? 고생이라고 해놓지 말이야 이상하게 고생은 피디님이 혼자 다 하는 거 같아요 잡고 있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, 지금? 시간 조금만 더 늘려줘요 아, 그것 좀 조용히 하라니까, 진짜 사람 말만 돼, 진짜 아, 진짜 아, 진짜 자, 이렇게 해서 어? 뭐야 이렇게 해서, 여기에 걸어서 아, 죄송해요, 죄송해요, 죄송해요 이 정도면 된 거 같죠? 인천 중구청의 럭키가인 한상현의 텐트가 완성 됐습니다! apat시 8분 남았어요, 빨리 치세요 아니 오늘 키워드가 힐링이라고 해서요 이게 힐링이야? 힐링은 편안히 쉬다, 그럴 뜻이에요 아, 진짜 아, 이거 또 빠졌어요, 이거 치기 전에 밥부터 드실래요? 지금 events가 무너졌는데, 어디서 밥 먹어요? 저희가 다 준비해놨어요. 일단 아 진짜 창원아 아니 이게 뭐예요 지금? 아니 이렇게 쳐져 있어요. 내가 칠 필요가 없었지 이거 미리 말 안 해줬어요 당연히 재밌으니까 아니 뭔가 재밌어 이게 힐링이지 여기서 그냥 가시켜 고기 먹는 게 힐링이지 어쨌든 바비큐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? 먹을 건데 아니 안녕하세요 아 테드를 너무 멋지게 치셔가지고 이 캠핑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? 뭔가 조금 그냥 이게 스트레스 해소 스트레스 해소 이곳의 장점은 뭔가요? 되게 시설 관리도 잘 되고 또 비용도 다른 사설에 비해서 굉장히 좀 합류적이고 마지막으로 저도 캠핑장 되게 오랜만에 왔는데 캠핑장 오면 이건 좀 먹어야 된다는 음식이 있나요? 무조건 삼겹살이랑 라면 이제 두 가지 텐트칭 보람이 있네 텐트칭 보람이 있어 이거는 뭐예요? 그릴은? 그릴까지 다 세팅해주신 거예요? 아니 이런 거 다 여기서 빌려주는 거예요 뭐 오늘 제 만찬을 이렇게 또 준비해주셨으니까 고기도 당연히 두 분이 구워주시는 거죠? 이거 뭐야? 나 먹고 구우라고요? 네 스텝들 것까지 만찬이라면서 고기는 좀 구워주셔야죠 그게 만찬이지 야 좋습니다 야 거기 다 빼 자 자 농담이고 자 자 자 자 자 자 한 셰프가 구워드리는 생겹살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잘 굵죠? 제가 굽는 고기 대한민국에서 제일 맛있을 겁니다 오케이 아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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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니 제가 이 숯에 좀 약해요 자 이제 드디어 숯불에 구워진 이 고기들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아 기름기가 쫙 말려가지고 숯 향이 형 최대로 올라오네 어떻게 욕 안 되겠죠? 쏟아다니라고 하면은 꼴백이 싫어 진짜 제가 요 근래에 먹었던 라면 중에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요 고기도 배부르게 먹고 와 이렇게 또 걸으니까 너무 좋네요 어? 저 뭐지? 저기 올라가면 좀 경치가 더 잘 보일 것 같은데 저 올라가실까요? 이야아 죽이네 와 그 텐트 치면서 받았던 스트레스가 여기서 쫙 풀리는 것 같아요 아아 이야 여기 카라만 캠핑장에 또 이렇게 바베큐를 구워 먹으면서 앞에 또 바다가 보여요 와 이 바다 뷰를 보면서 먹는 고기의 맛은 어떨까요? 오늘 인천 영정동에 있는 시사이드 캠핑장에서 처음에 텐트 쳤을 때 아 정말 너무 힘들다 도망가고 싶다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맛있는 고기도 먹고 고기 먹고 이렇게 또 공원까지 걸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또 카라반이 있는 이곳까지 와서 또 하루를 마무리하는데 아 정말 힐링 가득한 하루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 멋진 여행지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구마블의 한상현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 안녕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제 퇴근하시죠 네 아니 아까 그 텐트마저 치고 거기서 주무셔야죠 친 거야? Testing 0 0 0 0